이러면 깎자, 이거. 우리 포크 좀 찾아줘. 이리 봐. 어떡해. 파스탕이야. 아, 맞다. 소금 안 놨어, 소금. 소금 아니지, 소금? 채영아, 안 들어줘도 돼? 아니야, 잘 하고 있어. 진짜 도움 필요하면 바로 얘기해. 어, 알았어. 왜, 못 믿어? 아니, 못 믿어. 누가 못 믿었게, 그러면. 오... 오... 잘 잘 잘 잘. 주인공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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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사자, 사자, 사자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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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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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사자, 사자, 사자 사자, 사자 수 나온다 깜짝 놀면서 나죠 하자 마일리지 그랬어요 마일리지 생각없이 지금 드리버려 아니야 근데 되게 맛있을 수 있어 저에서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조금만 넣을게요 오, 그 냄새 좋다. 야, 냄새는 좋다. 나, 나 또 괜찮을 거야. 정상하지 마. 어, 걱정. 그러게요. 재영아, 빨리 먹고 싶어. 아, 이거 통째로 들고 가면 펜이 지저분해져서 한숨 줄 것 같은데. 아니야. 오, 비주얼. 장난 아니야. 우와, 맛있겠다. 야, 일단 사진 찍어도 돼? 아, 이거 찍어야지. 아, 이거 찍어야지. 아, 모양이 조금 약간 지저분한 형태. 아니, 안 지저분한데? 아니, 2, 3. 재영아 만든 거. 7개로 정확히 내가 좀 나눠볼게. 어. 와.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맛있어 보여. 야, 진짜 맛있겠다. 야, 나 떡 먹어도 맛있겠다. 오, 떡볶이다. 떡볶이. 내가 원래 사실 일단 떡 넣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내가 떡은 안 된다고 했어. 떡에 치사한 거 다 있어. 먹어봐. 그냥 파라색으로. 우와. 어, 언니 향 맡아봐. 먹어볼까? 약간 이거 인증샷 찍을 거예요. 우와. 괜찮지? 정말. 그래. 정말 힘내줘. 아, 왜? 긴장돼, 얘 그래. 와. 대박. 치즈가루 뿌리실 분? 음. 맛있어요? 야. 기가 막힌다. 와. 와. 생선생님.